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la 한미님은 목 맞추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빠진 목 라지오 98님이 롱타임 도시 재광화 이거 뭡니까? 이거 코핑 마크인데 이게 제 버전이에요. 그럼 이거 광고에요? 광고 아닌데 이런 걸 광고라고 하나? 마침 주셔가지고 진짜 마침 주셔가지고 이 제품이 직접 산 건 아니죠? 한국 코픽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전기 쌤도 없는 작가 네인 라인 전기 쌤도 없는 작가 네인 라인 그래서 이거 한국 코픽에서 주신 기념으로 한번 코픽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제가 평소에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코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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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티커인데 몇 장 안 만들어졌는데 원하시는 분 스티커에요? 네 원하시는 분 원합니다 승착순 한 명으로 커미션 주문한 분한테 드려야겠죠 공짜는 없습니다. 선미님이 저요하였습니다. 드디어 전 색상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전 색상이 다 모였습니다. 볼륨 맥시멈인데도 너무 안 들려요. 네, 이제 사운드 지 들이 높이 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fix the sound. 제 친구들도 본다고 그랬는데. 내 친구라면? 초등학교 동창.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안녕. 안녕, 어린이. 인사해라. 소영이. 소영아 있으면 너 대답해. 어? 자, 우리가 그 음성 테스트 때문에 말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track the volume of the sound quality of the video. It ha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we have streamed live on studio. 네. 양해를 구합니다. So we are having a little... 제 친구 이렇게 된다는데요? 제 친구 안 된다고? We are having a little difficulty in adjusting the camera. 카메라. 아니요, 지금 파주입니다. 지금 파주입니다. 네. 오오오오. 잠실에 있다가 파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뭐 사운드도 안 나왔대. So yes, we were at 잠실 before and we came back to 파주, to stream. 이제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OK. 아직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좀 들어볼게요. 자, 계속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유튜브에서 에러가 나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유튜브에서요. How do you choose the colors for your drawings? 그림 색깔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It's mostly habit. Habitual. 그리고 마카에서는 좋아하는 색들이, 특정 색들이 좀 있어서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There are some specific colors that he chooses all the time. So basically, he chooses his color based on that. There are so many colors right now. There are so many colors right now. So sometimes he chooses his colors randomly. And if the colors fit well, he sticks with it. He sticks to it. So everyone, is the sound okay now? Is the volume okay? So... So... Which paper is the best for markers? 마커 쓰는데 제일 좋은 종류는 무엇일까요? 이거 항상 전기작가, 김정기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이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쓰는 펜트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는 그냥 더블 A 같은 걸 제일 선물하는 것 같아요. 제광쌤 손 이쁘시네요. 선미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마커 이제 그림을 드릴 겁니다. 제광쌤 손 이쁘시네요. 선미님. 네, 저 진짜 손 예쁘기로. 손은 자신 있습니다. 제광쌤 그는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손과 아름다운 years. 나만 안되나 봐. 제광 작가님 보면서 댓글로 주접점 떨려고 했더니 아쉽네요. 김 쏘근. 아 네. 소영인 것 같은데. 왜 안되지? 너 왜 안되지? 너 새로고침 해봐봐. 다른 분들 다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광 쌤 껑이 지금 손을 보여주시고요. 제광 쌤 껑이 지금 손을 보여주시고요. 얼굴도 아름다우신가요? 선미님. 선미님. 선미는. 제광 쌤 껑이 아주 핸드쌤. 안바로 선미님인 거 알고 싶어요. 선미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소영이라는 애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보고 웃을 거예요 아마. 다들 동의하네요. 인디아 핸드. 나이스 핸드. 감사합니다. 어? 괜찮은데? 손은 예쁩니다. 손작. 손만 나오는 작가. 굿모닝. 유나이티드 킹덤. I hope everyone is staying safe and healthy. 영국에서 다들 잘 건강하게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아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잘 들어뵌니까? 이름이 너무 크지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rere Scene wise, 뭐 그리실 건가요? 싸 suscripción. 그리고 아마 항상 라인드로잉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마카로만 한번 얼굴 표현하는 것들 제왕이 is going to demonstrate how to draw our faces with markers 평소에 하는대로 한번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한 번 이 정도 크기로 Hi from Hungary too Can't wait to see him starting First time seeing Jaegung Park on livestream I've been following him on IG for some time now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는 좀 됐는데 라이브 처음 보게 돼서 좋다 그랬고 헝가리에서도 인사였고 반갑습니다 위원정에 스포츠들의 Zust이 많이 맞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임 어..잠깐만이 잘 모르겠다 표정 있을 게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진짜 잘 보고 있어요? 누구는 없나요? 네. 제 친구도 아직... 제 친구도 아직... 아직도 안된다. 아닙니다. 기생중 아닙니다. 오늘은. 어? 됐는데?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왜 김정기 형이 라이브를 봤을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가 많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왜 정기세만 라이브하는지 다른 작가들은 왜 안하는지 궁금하긴 했었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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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모르게 기생충을 다 뺐네. 네, 그래도 정말. 저는 오늘 한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라이브에서 스트리밍을 팬분들을 다 기생충을 부른거에요? 네. 팬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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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 기하. 근데 우리 작가들은 라이브 들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요. 근데 그 스트리밍을 할 장소가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 스트리밍을 할 장소가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재광을 여기 살게 하겠습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림 그리기가 좀 좋았던게 별로 그 뭐지? 찬성도 반대도 없어지고 그냥 너 맘대로 해라. 음. 네. 그리고 엄마인은 정말 응. 이쪽은 멀리абат designated 그래서 그냥 무관심 속에서 계속 그림 그릴수 있었습니다. 하하하. 어떻게 그림만 잘 모르실어?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제고양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마카 드로잉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 참고하실께요 이게 확 확 그림이 빨리빨리 변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지루하게 계속 칠하는데 더 칠하고 이래서 아마 좀 보시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제고양은 이 영상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바로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래서 얘기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죠 그리고 재광을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발 걱정해주세요 아 혹시 그리고 여기 중에 저한테 커미션 주문하신 분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광을 위해 재광을 위해 이 사진을 발견하자면 그는 정말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펄픽션을 봤어요 볼펄픽션 보셨습니까? 어?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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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 괜히 지루할까 걱정이라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림 벌써 멋있다고 합니다 응 다들 참 잘하시네요 근데 already looks amazing 벌써 너무 멋있대요 여러분 정기보다 잘하죠? 헤헤헤 배더 정기, right? 예 네 그래 그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시네요 진짜 재광이 잘하시네요 재광이 잘하시네요 애니메이션이랑 망가가 영감을 주었습니까? 네 네 그쵸 근데 애니메이션은 진짜 안 본 것 정말 많고 만화를 정말 많이 봤었죠 네 망가를 많이 봤었죠 specifically because he didn't really watch that much anime it was mostly manga that influenced him 저 사실 저이자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 라이온킹도 안 봤었어요 아 그래서 라이온킹을 브로드웨이 가설 뮤지컬 보는 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he didn't even watch he didn't even watch 라이온킹 the first time when he got to see the show was when he was in Broadway so he watched, he saw it in the musical 봉우야 착 전기쌤 전시보러 온다 채왕쌤은 밑그림도 되게 꼼꼼하게 그리셔서 그 자체로도 완성된 같아요 어떨 땐 체직하기 아까울 정도로 아니 어찌 저렇게 잘 그리시지? 덜 잘 분명 지인인 것 같다 대부분 댓글이 네 Do you also use watercolors or only pick markers? 수채화도 하시나요? 아니면 코빅마커만 하시나요? 네 원래 본 작업, 만화 작업하거나 평소에 개인 작업들은 수채화하고 마카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When he is working on his paid works or on his comic book projects he uses both watercolors and coping markers Yeah, the lion king musical Yes When did you realize that you wanted to make art your work? 그림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결정하신 건 언젠가요? 진짜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That was when he was in second year in primary school 인숭간 머리가 있어서 정기샘이 가발 쓰고 바지 누가 누가 야 너 너 잘해 잘하는 것 같애 잘하는 것 같애 흠 그.. 저기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알았어요 음 그래서 아마 헬로 헬로 그림도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 웹툰 작가로 데뷔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 나중에 지금은 할 일이 조금 외국 만화 쪽에 조금 있어서 하는데 저 한국 웹툰도 꼭 해보고 싶어요 쉬운 게 아니니까 준비를 좀 잘해서 Who are your favorite foreign artists? 김정기 해외 작가 해외 작가 해외 작가요?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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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뭐야 샘이 티켓 줄게 저는 뭐 일본 작가들 뭐 유럽 작가들 미국 작가들 너무 좀 많은데 일본에는 저는 드래곤볼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은 그분 때문에 좀 만화를 만화가의 꿈을 꿨죠 그분 그리고 아 유럽은 정말 작가님 많은데 과르니도 작가님 진짜 좋아하고 응 다른 작가님들도 많은데 이름이 생겼도 안 나 좀 이렇게 What's the best tip to improve your art? 그림을 잘 그리려면 뭘 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베스트 팁 만약에 음 교육을 잘 받는 거 중요한 거 같아요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게 혼자 음 하는 거라면은 아 조금 더 길게 보고 직업적으로 선택하면은 이제 교육을 처음에 시작을 잘 배우는 거 어 아 또 어 아 아 아 좋아요 그래 아 네 아 네 교육을 잘 받는... 저 보세요.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그림 잘 배웠잖아요. He thinks that he is the one, he is really the person that met a good teacher. 어릴 때 학원 다니셨나요? 네. Yes.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So he is going to work on it slowly, slowly. 때리셨다고들. Oh,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아껴주시고 이러시니까. Hello, hello. 네. Hello, hello. 네. Can I use Copic on any paper or on specific paper? 네. Oh, he said that he really, 재경림 really uses cheap paper, cheap and on papers. So it doesn't really have to be on a specific paper, he said. 정기 선생님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젊어지셨네요. 아, 진짜 부동스러웠던 게 지금 이 방송 케이기 전까지 김정기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빨리 가길 바랬는데 퇴근하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Before he started the live wearing show, 정기 was here. And 재경랑 wished that he would go home as soon as possible. And he's really happy that he's gone now. When did you start to make commission? 컴이샨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나요? 어... 그 슈퍼 애니콘이 언제였지? 1월인가? 1월달부터 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슈퍼 애니콘. 근데 지금 엄청 밀려있는데 제가 3월달에 또... 그 원고를 하나 하는게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컴이샨을 못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제가 원고 작업한 게 있는데 아 그게 아마... 모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곧 공지하겠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브루노 마스입니까? 그냥 뭔가 흑인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사람을 그려야 했거든요. 다른 다른 기사의 디지털 작가들은 정말 좋아? 로이시와 다른 분들을 좋아해요. 디지털 작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로이시 같은... 로이시는 누군지는 아는데... 뭔가... 갑자기... 갑자기 말하니까... 그림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He really cannot recall the specific names of the artists. 평준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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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시작하셨을 때... 숙체도 같이 공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흑백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쉬워졌을 때... 색채를 같이 시작하신 것인지... 같이... 채색을... 먼저 막 했어요 그냥... He did the colors. And the black and white version as well. 정기한테... 정기 쌤한테 많이 혼나가면서... 정기 really scolded them a lot. He got scolded a lot by 정기. 그럼 금방 늘어요. Then... You improve really fast. If you get scolded. Can I use colored pencils for highlights?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색연필을 써도 될까요? Yes. I'm going to use this. I'm going to use this. I'm going to use this. He's going to demonstrate also... how he highlights his drawings. Because... It's a little bit difficult to finish the drawings... Because it is a little bit difficult to finish the drawings... just with markers. There are like supplementary... things that he used to finish off his drawings. Hello from the Netherlands. Netherlands is a little bit cool. What does you think of James Jin's work? James Jin 작가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제가 감히... He cannot... He is not in... He is not... He... 저는 한국에서 전시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He doesn't have the level to actually... say something about James Jin's work. But when he did his exhibition in South Korea... 지렸습니다. He... peed himself. 피부색을 다 칠하고도 계속 연하게 색을 참가하시네요. 신기하다. 이제... 디테일들... 이 피부에 이제... 여러... 턴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깎아 나가는 것들이죠. 자연스럽게... When Jaegon got sponsored by Co-pick and how? 언제 Co-pick의 스폰서를 받았고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작년인가? Last year? You think? 재작년인가? Or the year before that? 제가 원래 Co-pick을 계속 주로 쓰고 있었는데... He used a lot of Co-picks. 음... 제가 Co-pick award라는 일본에서 하는 공모전에... 어... 이제 이 그림을 냈는데... So he... uh... admitted the drawing that he just showed... on the drawing on that little sticker... on a Co-pick award in Japan. 그 본선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So he got to the final round, apparently.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 뭐... 질문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Co-pick에다가... 뭐 질문할 게 있어서 연락했다가... 음... 저를 또... 그림으로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어... 제가 뭐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상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관계 유지하면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스폰서를 제외하신 거죠. And then they... asked Jaegwang if he wanted to be sponsored by Co-pick. 제가 해달라고 떼었어요. He... he... kind of... 떼쓰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Co-pick에 뭔가 받두고 싶으시면은... 전화해서 떼쓰세요. 나 왜 안해줘라. 아아... So Jaegwang basically... 음... asked Co-pick... for the impossible. So if you want a sponsorship from Co-pick... just call them... and do the same as him. 이렇게 하고... you know... Fabian... 그럼 이후로 지금 인터넷을 영상으로써... 잘할 수 있겠죠? 이거. 네. 그리기 월너로... 이제 색연필로 조금씩... 조금씩... 아아... 그리고...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어... 뭐 여러 그림 관련된 건 다 하는데 주로 지금은 이제 만화 해외 만화 쪽 프랑스 만화하고 미국 만화 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네. 알면서... 내 친구 같은데 저거... 어... 규철님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아 규철님은 또 모르시네. 규철님은 죄송합니다. 규철님. 만화에요. 만화. 저희분, do your eye lines? Eye lines need to be darker? Eye lines 좀 더 어두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보세요. wait and see. 살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맨님. Which color pencils do you recommend? 생연필 어떤 거 추천하십니까? 어... 만약에 수작업으로 수채화라던가 이렇게 마카 사용할 때 쓸 거면은 하부리... 하부리아노? 하부리아노 생연필을 추천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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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재건 could speak French too? 재건 씨도 불어하십니까? Oui, oui, oui. Oui, oui,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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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 чувma pelle jukeya. 네, 맞아요. 와... 귀여워. 그리고... 어... 제가 아는 나인... 제가 프랑스어로 배웠는데 그때 나이가... 방윗드웅이었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저 그다음 나이먹었는데... 하하하하... 그 의의를 몰라서... 하하하하... 네, 방윗드웅이에요. 야, 제가 지금 29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이시보다 어렸습니다. 하하하... 방윗드웅이었어요... 28만원 After he learned the French. Donc, 28만원. Sorry to ask this, during your stream, was Ms. Jessie going to be active again? Within weeks, I think, because last week, she had to take a rest for a month because she got injured in her arms. So, I think max three weeks, I think. 정기 쌤이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그림 그리시는지? 예를 들어서 60-70% 보시고 이런... 아 그런 거는 저는 조금 그런 이제 테크닉적인 것들은 김정기 선생님 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그 실력을 쌓아나 이제 그리는 보는 방식들은 완전 다르죠 정기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정기의 그림은 완전 다르죠 근데 테크닉, 그 테크닉을, 자가 재광이 장기의 작업을 많이 들어서 정기의 그림을 많이 받았을 때 네, 다른 고등학교에 대한 비슷한 의미를 보면 혹시, 네, 뭐야 왜냐면 정기 쌤처럼 본다는 거는 정말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진짜 쉬운거는 아니라서 그런데 정기의 정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재건은 그의 정기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말 어려워요 혹시 수채화랑 같이 하는 것도 좋나요? 아니면 겹쳐서 안 좋나요? 수채화랑 같이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수채화라고 거의 합니다. 베이스를 그래야지 더 힘이 생깁니다 응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은 마카로 샥샥샥 던져놓은 다음에 색연필하고 펜으로 정리해 정리 그래서 재광이 하는 것은 그 캣을니깐 색연필하고 펜을 ologies 고픽 마카로 샥샥 응 안 사서 제이광은 코빅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만 제이광은 코빅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제이광은 코빅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제이광은 코빅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제이광은 코빅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딴 것도 써보고 이러긴 했는데 좀 비싸지만 조금 대체하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좋은 제품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코빅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마카를 좀 그래도 쓰고 싶다 하면은 마카를 위주로 쓰고 싶다면 그래도 좀 무리해서라도 코빅을 사는게 가성비도 진짜 좋고 코빅을 제공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제이광은 매우 비싸지만 제이광은 매우 효과가 있고 제이광은 매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이광은 매우 비싸죠 제가 후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제이광은 매우 비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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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 그냥 흔히 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이런... 얼굴의 홍조 같은 것들을 표현하면요 그냥 빨간색 색연필 쓰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하성이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색연필을 만들고 제이윽을 사용하기 어려운 색연필을 사용하지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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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연필을 사용하기도 하고 진짜 예쁘게 조금만 уже 이용해 감사합니다. When you are drawing a new subject, do you like to study it? Or do you just get a few references and draw? 새로운 뭔가를 그리실 때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는지, 아니면 레퍼런스를 갖다 놓고 바로 그리시는지. 레퍼런스를 참고하되, 그래도 예전에 했던 그런 기본기들이 좀 있으니까 레퍼런스가 이렇게 거의 참고하는 정도로만 쓰이고, 레퍼런스 없으면 못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레퍼런스를 검색하기도 하죠. 예전에 레퍼런스를 검색하기도 하죠. 예전에 레퍼런스를 검색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하는 재료들은 되게 약간... 그냥 흔한, 싸고 흔한 재료들인데 이제 이 펜으로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트 블럭 같은 거, 그릴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극복해 내세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요. 음... 슬럼프. 슬럼프 같은 거 오거나 뭐 그릴지 모르실 때, 뭘 그릴지 모르실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음... 슬럼프... 저는 슬럼프가 없어서... 슬럼프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He doesn't think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slump, or an art block. 어렸을 때는 막, 이게 슬럼프인가? 난 슬럼프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He did say that. He did say, oh well, I am having an art block. When he was young. 정기 쌤 앞에서 슬럼프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Uh-huh. But he couldn't say that he was having an art block. Having an art block in front of 정기. 네. So... 그냥 막... He just... 막 그리는 거야 계속. He just kind of, he continues to draw. 좌절하고 계속... 좌절하고 또 그리고 좌절하고 계속 그리고... For him, he didn't have an art block, but he got frustrated. He got discouraged, and then he really started drawing. Then he got discouraged, and he would just start again to draw. Yeah, definitely. All art block I faced just required me to get down and start drawing before I got motivated again. Yes, something like that. I got a lot of pictures. Hello, I'm going to give you a moment. Lucy, I'm going to give you a moment. I'm Lucy. Patrick? I'm with Lucy. Ah, Patrick. Today's birthday. Patrick... Patrick...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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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stamp some drawing as well. I accidentally slightly I fired what I used in the past, a pattern. Lovely. Thank you. My expression isn't complicated. Thank you. Okay, remind me that I everyone knew. 이 순서가 지금 마카를 하시고 하얀색 색연필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홍조를 넣으시고 다시 펜으로 하이라이트 아 펜이랑 그걸로 아 정리 정리 정리였다 어떻게 분석해지는 건ule 있다면 그들은 아름다운 색이 그다음에 jullie Garcia Beauté 그리고 마카 Yeshua 인물으로 re carpet 그리고 anh은 바 creation을 하는데 빠르게 조 effet 이 부분은 수록의 원색을 만들고, 이 부분은 파리와 펜을 생겨도, 그리고 이 부분은 하늘을 그릴 때, 이 부분은 파리와 펜을 만들고, 이 부분은 아름다운 파리와 펜을 muser으로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미션을 사용하여, 그르도 이를 ordering 통장을 influen지 않았어요. 이 눈, 눈, 눈에 불타깨까지. 그런데, 그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때, 그때때,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체계가 없습니다. 제 그림의 특징. 그런데 그 책은... 그 시간을 계속 주기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계속 변화할 수 있어요. 눈동자 크기 다른 것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게 찡그리는 거였어야 했는데 멍청이 같이 또 올렸어요. 정기 선생님이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배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What he likes to draw most. 가장 그리기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He loves drawing something that is not cute and good looking. Something like a dragon. Like old man. Like this kind of face. Realistic kind of Realistic, a little bit exaggerated kind of things. 그것도 정기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꽃미남, 꽃미녀, 안 좋아하시는 거. 요즘에는 조금 여성에 대한 좀 그림으로서의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여자 좀 여성분을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미소녀 그릴 수 있나요? 와아 저도 그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재고임은 그릴 때에는 좀 잘 안 그리는 편이예요. 그런 그림은 좋아하는데 그릴 때는 좀 잘 안 그리는 편이예요. 그릴 때는 좀 잘 안 그리는 편이예요. 그대신 그래도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성분들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귀여운 여성들도 즐기고 싶어요. 그것도 정기 선생님이랑 똑같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재방씨도 혹시 아니에요. 사람들 패고 막 저요? 너무 예쁘다. 그냥 괜찮나요? 화면으로 보셨을 때? 어우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와요. 제가 모르겠어요. 막 제로 이렇게 막 부펜으로 이제 막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녀는 모든 재료를 섞어요. 그녀는 brush pen, markers, colored pencils, 정기 선생님한테 몇 년이나 배우셨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림 같은 거, 원고 같은 거 작업하거나 이럴 때 계속 이제 선생님한테 그 조언도 많이 얻고 뭐 시작은 고등학교 열여덟 살 때 부터니까요. He started to learn from 정기 when he was 16 years old.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같습니다. 잘 그리는 분들 보면 막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도 부러우신가요? 네. 아직 잘 그리는 사람 보면은 부러워요. 그래서 매일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그려서는 안 돼. 이렇게 계속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본인이 김정기 작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요? 음 재능이 어중간한 재능이라는 거죠. 완벽한 재능이 아니라 어중간한 재능.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쳐야 되는 재광씨 형도 그런 말을 하면 아니요. 진짜요. 저는 진짜 유럽 같은데 막 작가님들 뵙잖아요. 솔직히 아 그러면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음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아 아직도 나는 진짜 좀 초보구나 좀 오래 했을 뿐이지 정말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점점점 매우 그쵸? 뭐 당연히 그렇지만요. 뭐 그렇다고 저를 뭐 제가 스스로 저를 어디 뭐 깎아내리고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음 그냥 직업을 하면서 느끼는 음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음 그게 그게 막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음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음 음 아 나중에 그 네 다 보고 싶다고 합니다. 과정 과정입니다. 과정도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저처럼 발버둥 치셔야 돼요. 정말 음 음 뭐 정기 선생님은 뭐 단순히 모작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 모작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음 음 음 음 음 아 정렬을 제공하자면 재광은 그들은 또는 이 생활을 제공하기를 의미합니다. 정렬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렬을 제공하기도 last but. 이미 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을 제공하기만 하면 무리한 게 어려울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는 그런 연습을 안 하면은 나중에 좌절합니다. 그리스도 안 하면은 나중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완벽해 보였는데 어떻게 더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만요. 아까 전에 완벽해 보였는데 어떻게 더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거 아닌데요. 흠. 재건이 리필을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리필하시나요? 네 리필이 돼요. 이건 거의 반영구라고 반영구적인 거라서 리필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림에 뭐.. 이번에 최근에 원고 작업할 때 수채화랑 마카를 혼용했었는데 주로 많이 쓰는 색깔들은 원고 한 장당 한 번 리필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써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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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을 바쳐서 하면 되죠 길게 보고 저는 길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저는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제왕님이 가장 재밌게 본 만화는 뭔가요? 제일 저는 항상 여러 만화를 봐서 좋은 거 많지만 뭐 진짜 토리아마키라 드래곤볼을 제 만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제일 좋아하고 한국 만화는 막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대중적인 만화는 박성우 작가님의 천량열전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맨날 그거 따라 그리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시지만 오세형 선생님의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가 제가 이제 지금 만화하는 데에 또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에요 그림책 어떻게 찾으셨나요? 아 맞아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그림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 다 있잖아요 다 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림책 토론도 하고 만화는 뭐다 정의하려고 하고 진짜 두 시간씩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지나고 나니 보면요 그림체를 뭐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림체 같은 건 지문 같은 거라서 다 달라요 뭐 똑같은 걸 그려도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그냥 그리시면 그게 본인 그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취향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은 그냥 잘 그리고 싶은데 본인의 그림 특색도 좀 갖고 싶다 하면 그냥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계속 연구해서 그리시다 보면요 그게 자기 그림체가 되고 자기 무게가 되더라고요 길었나요? 아니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세요 진짜 무라타 유스케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그림체를 그릴 수 있는 거랑 같은 맥량인가요? 어 그쵸 근데 그분은 그래도 누가 뭘 그림체가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 그리 그분 그림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작을 추천하는데 모작할 게 없다 옛날 사람들은 뭘 보고 그렸을까 아 저요? 저는 이제 그 그 김정기 선생님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나눠주는 무료 신문 같은 거나 잡지 이런 거 있으면 마음에 드는 어 이거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찢어서 가져갔어요 몰래 네 그래서 스크랩해두고 지금도 있어요 그거 막 음... Does Jigang Park think it's more important to practice basic forms or building up the details? 약간 기본... 모양들을... 그러니까 기본... 형태? 네, 기본 형태를 연습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디테일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본 형태와 디테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He thinks it's important to do both.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어... 뭐 화려한 형태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는 항상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되게 기본적인 것 걷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그리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거 먼저 돼야 됩니다.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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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튀 말고 포튀 포튀 포튀가 뭐야 포티? 포스터튀 아 맞아요. 진짜 저 막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애들이 막 붙여놓은 거 거기에 아직도 생각에는 말이 있었어요. 말 음... 말 이렇게 말을 있었는데 그 말 형태가 어? 도움되겠다. 그래서 저 그때 말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음... 그것만 찢어갔어요. 몰래 음... 잡지 떼기도 하셨겠네요. 어... 잡지 떼기 진짜 많이... 잡지 떼기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고 낙서도 진짜... 음... 네... 해보고 해... 뭐 그때 당시에 뭐 도움된다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전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그려라. 뭐든 많이 그려라. 이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본기가 없다고 생각 드시면은 계속 그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 얼굴은 된 것 같아요. 그럼 네. 이 얼굴이 다 되어있어요. 마음에 들면 괜찮은가요?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음... 좀 색감이 화면에선 좀 어둡게 나오네. 색깔이 조금 어둡게 하시네요. 색이 조금 어둡게 하시네요. 약간 어둡게 하시네요. 근데 음... 피양입니다. 네. 물론 멋있네요.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근데... 짝짝짝짝짝 지금은 이제 뭐 라인을 안하고 이제 마카롱만 했으면은 좀 이렇게 그리니까 좀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죠 보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라인드로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색깔 넣는 걸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without any outlines it takes a lot of time to finish it so this time he's going to do the line work first and then color it. What, 다 봉. She really likes coping markers. 컬러감도 제일 좋고 컬러가 정말 좋고 네 천천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댓글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드로잉 어떻게 하는지 한번 슥 보세요 천천히 이 다음에 어디 그릴 것인지 우와 아무도 없어요 손 진짜 예쁘죠? 근데 저 설거지도 많이 하고 험하게 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도 엄청 하고 군대에서 엄청 손도 맨날 겨울에 하... 진짜 그랬는데요 손은 자신 있습니다 손은 자신 있습니다 아 손이 졌다 되게 빨리 그리시는 편인데요 와 진짜 자연스럽게 빠졌네요 손 진짜 예쁘시대요 고생 한번도 안 하신 손 많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고생해요 저 얼굴 왠지 모이카니 떠오른다 어? 모이카니를 그려볼까요? 모이카니는 뭐지? 어 맞아요 잘 그릴 수 있으면 음... 음... 색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쓰시기 전에 공부를 따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잘 하시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이미 이해를 잘 하시고 계셨었는지 이게 좋은게 입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좀 배웠어야 돼가지고 시험을 많이 치면서 시험을 많이 치면서 그런 기본기를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많이 보고 대학교 가서 많이 보고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게 이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했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연습했을 했었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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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그릇에 색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을 구성할 수 있는 하피버스데이 폴리스 라이브 스트리밍 라인이 너무 좋은걸 오늘 내 생일인데 이래서 왠지 군대 선임으로 만나면 안대로 얼굴상이다 저요 진 저요 진 아 이거 진짜 저 군대에서 저 후임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갈 때 애들이 진짜 저 뭐지 그 편지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그 가득 찼어요 저 저 진짜 가득 찼어요 저 자기피알로 넘어갔다 너 진짜 애들이 좋아했어요 저 군생활 진짜 잘했어요 서미님이 정말 딱 잘라 얘기하시네요 아뇨 그림이요 아 아 페미 님 세 장 해주세요 혼자입고 싶네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시아라라고 계속해버려두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아무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한국 남자는 군대 얘기하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다들 즐거워하시네요 적어도 이렇게 그냥 라인하고 사실 이게 조금 더 빠르고 편하죠 해피 버스데이 누구 아 여기 누가 해피 자기 생일이라고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 거기에 생년표를 칠은가? 네 다른 생년표를 가꿨어야 되는데 흰색 바깥 네 네 오 네 오 앉으실래요 쌤? 따뜻하네요 따뜻하네요 이거 너무 참네요 사다리니까요 쌤 그 그린 와중에는 하 그 그린 와중에는 하 실수할까 봐 실수도 하고 그것도 살려내고 그 괄호 이런 거든요 사실 해피 수채화하듯이 그리잖아. 보통 마카는 색입이 있는 정도의 보조도구 정도 같은 느낌인데 다르네 원래 수채화를 더 많이 썼는데 근데 수채화로도 퇴도 되잖아. 근데 마카를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런 질문으로 했다라고. 현진아스 재광의 질문. 아, he uses his coping markers as if he was using watercolor. Like putting on layers and making it really realistic. Why he does that and 왜, 왜 코픽으로 그러는지? Why does he do that with coping markers instead of using watercolor? 사실 마카만 쓰지 않고 이제 수채화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카를 주로 쓰는 거는 색감인 것 같아요. Because of the colors, he thinks. 아, 수채화로는 만들 수 없는. 네, 수채화로는 만들 수 없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색감 느낌. coping markers has some kind of colors that water colors cannot make. 그리고 이게 약간 느낌인데, 색이 종이에 탁 달라붙는 느낌. 그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And he feels like the colors really, really stick onto the paper. Much more than watercolor. So he really likes that sensation. So he likes using coping markers like that. 그렇지. 같이 배에 있어요 뭐지? Norm이 많이 모른다. 프랑스에서 좋은 뭐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프랑스에서는 Ang굴레이라고 가서 제 제 코난이나 마나에 나와서 참여해 했던 것들이 가장 배우셨던 것 같아요. 글넨이 좋아서 그리기가 좋은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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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이 어디 갔지? 더 안 갖고 왔나? 흐.. 이 색이 아닌데? 다른.. 다른 회사의 마카도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음.. 근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코픽 쓴 거 같은데? 저는 이제 돈 없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는 뭔가 딴 걸 썼는데 그.. 이제 그걸로만 써요. 색을 쓰진 않고 그 이제 쿨톤 이제 회색 계열만 썼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마카 쓸 땐 옛날 그림 같은 경우는 수채화가 거의 주에요 그래서 그거 팝워카스텔 거 썼어요 김정기 작가도 마카 쓰는 거 봤습니까 재광씨 어때요 마카 드로잉 마스트로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이 다 김정기 선생님 하는 방식이에요 다 김정기한테 마카 그리는 쓰는 법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깨너머로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TLT 작업할 때 표지 같은 거 아 캐릭터 그리는 게 있었는데 그 수채화로 하시고 이제 마카로 색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렇게 하면 저런 느낌이 나는구나 하다가 그리고 정기의 테크닉을 배웠어요 정기의 테크닉을 배웠지 않았지만 정기의 테크닉을 배웠지 않았지만 정기의 테크닉을 배웠지 않았어요 정기의 테크닉을 배웠지 않을 겁니다 제광 선생님, 제게 세 단계째 칠한 좀 어두운 그림자 중에 들어간 색들은 무슨 색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제광 선생님. 이거 화장도. 아, 이해 됐습니다. 뭐였지? 있었는데? 어두운데? 알겠다. 제가 프랑스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네. 색을 보여줄게요. 음, 270. 아, 맞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색, 흰 중에 그 색을 칠했을 때하고 밑색 피부색을 칠하고 그 위에 그 색을 칠했을 때하고 색감이 좀 다른 느낌이 나나요? 네, 다릅니다. 그걸 활용하기도 하죠. 네, 테크닉적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네, 테크디클리, 아, E-70 컬러, it looks differently on a white paper and a colored paper. Yeah, colored paper, colored, 네. colored work. 네. And he uses that difference, too. 이 얘기를 제가 타는 이유는 수채화든 요 마크든 밑에 색들이 이제 그 덮이는 불투명 소재가 아닌 이상은 그 밑에 까이린 색깔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같은 계통의 색깔만 가지고 계속 칠한다 이거야 어둡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의 확률이 높고 재광작가가 된 것처럼 약간 무채색이 그죠? 가이드에 있는 이런 색으로서 덮었을 때 그 효과는 잘 살아난다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림을 보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So Hyun Joon was explaining that if the color that is painted on the paper isn't opaque If you use... 이게 무슨 투명한... I'll put it on the paper If the color painted on... if the color adjusted on the white paper isn't opaque If you add an achromatic color onto the colored... onto the colors onto the originally colored ones The color will change it So he was saying that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achromatic colors to other colors to make it look different 지금도 칠해지는 색은 무채색 계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So what he means is that for example when we are coloring a person's skin You don't have to use all the skin tones to make up the volumes and all that You can perfectly use achromatic colors which doesn't look like a skin color at all You can adjust that to... to give more... to make it more rich 응 이게 이제 가장... 어... 포인트로 알아야 될 내용미래가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So he asked this question and he added this to the live streaming show Because it is something very important for the beginners to know 즉 빨간색이 어두운 색은요 진짜 짙은 빨간색이 아니고 So like... um... uh... what Hyunjin is explaining is that if you want to... um... If you want to create a dark red You shouldn't be using a really dark red color 빨간색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색깔이 빨간색의 어두운 색입니다 So it's not the dark red which is dark red The dark red is made out of the red color and the shadow color above the red That's how the artists should describe the dark red color Hello, Billy Oh, my friend Billy, Billy Billy, now we are 50... more than 50 years old Hyunjin 쌤, 딴소라해서 죄송한데 혹시 전시장에 파는 TLT 수량 많은가요? 5월까지 분량이 남아있을까요? I will send you a message 와아... You're a messenger of someone who has sent me to send me to you I will send you a message 와... 액자 한거 저 인스타로 잘 봤어요 액자 잘 해주셨던데요 저희 커미션 보낸 거 햇빛 조심하세요, 햇빛 특히 제 그림은 햇빛의 쥐약입니다 네, 그 부분... 정마커처럼 이런 휘발성 있는 재료들은... Magic도 마찬가지로... Magic 같은 경우도... 아, 그래요? 뒷면에 노랗게, 노란색깔이 배어 나오잖아. 그래, 그런 것들은 햇빛을 꼭 피해주세요. 뭐 이런 수채화도 마찬가지고. 그림 보관할 때 빛의 책으로, 태양의 책으로, 해롭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And when it goes the same for watercolor paintings, and the drawing is drawn, paintings drawn by coping markers, they a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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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tive with sun rays. So you guys should absolutely keep your drawings out of the sun rays, if you want to preserve it for a long time. 햇빛은 모든 것을 뚫고 뚫어 있습니다. 유비 프로텍터로 해도 그런 건가요? 조금 덜하다는 거지. 햇빛은 너무나 강합니다. Er, Jegjang isn't going to livestream, 음. 아, 미션이 세월이 세븐이라고 생각나면, 와, 코핑 마크가 많아지니까 안 좋은 점이 있네요 계속, 세밀히 뭘 써야 되지? 이게 약간 원샷, 그래서... 여러분 다 사지 마세요. 조금만 사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지금 현재는 제공의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물컬러 그림이 비하인드 글랏에 비하인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because the sun ray goes through... almost everything. 제가 그림 공부를 하려고 모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료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려야 할지 뇌가 마비돼서 아무것도 그리질 못해요. 그러곤 집에 들어와서 다시 자료부터 찾아 헤매요. 상상력이 말살된 것 같고, 창작을 할 때도 자료들을 모작해서 골라주 하는 것만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당신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제가 저도 느꼈던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이의 고민입니다. 김정기만 빼고. 맞아요. 해결방법은? 저만의 해결방법은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그림적으로 옳고 그르냐 이런 건 떠나서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은 백종이를 펴놓으면 뭘 그릴지 모르니까요. 모작을 이제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걷는 걸 모작을 한다. 사람을 걷는 모습을 그린다. 네. 걷는 모습을 모작을 하면 그걸 한 3, 4번 그려요. 똑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지를 펴놓고 그걸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자기께 되는 거죠. 아주 그. 네. 무식한 방법이요. 뭐. 너무나 일반적인. 가장. 가장. 어. 그런 단계적으로 봤을 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보고 그리는 그런 과정. 그 과정 말고는 사실은 답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뭘 그릴지 모르겠어 하는 순간. 옛날에 내가 다섯 번 그렸던 걷는 거 그리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스킬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다음엔 앉아있는 거. 다음에는 뛰는 거. 그러면은 그거 한 열 번만 하면은. 한 열 동작은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근데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은. 나머지 동세들이 좀 따라와서. 네. 자연스러워져요. 전 그렇게 했어요.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예. 코핑마커의 역사는 어찌 됩니까? 역사요? 네. 한 몇 년도부터 만들어졌다든지. 네. 너무 찾아봐야 알겠는데. 네. 그건 있어요. 클래식마커가 네모난. 네. 그게 스토예요. 코핑마커의 스토. 네. 네. 보셨습니다. 네. 네. 그냥 이미지로만 몇 개 봤었어요. 네. 1987년. 아. And they started their business at 1987.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아. When 현진 was in second year in high school. 네. 담배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And that was the year when 현진 first learned how to smoke. 아. 질문이 들었습니다. 뒤에 여자친구분이신가요? 하하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러피 관계자분이십니다 제가 여자친구... 집에가서... 얼마나 예쁜데요? 어? 뭐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제가 여자친구 얼마나 예쁜데 여자친구 부를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 보고 있어요, 지금 바이씨, 보고싶어요 크크크크 네 희승대십시오 에? 아, 유혁비 닮으신 분 맞아요, 유혁비 닮았어요 저희 여자친구 아이고... 희놈아 그럼... 선미님이 저도 만화처럼 생겼는데 괴짜 가족의 진엄마 제광씨, 제광씨 처음에 살짝 웃었습니다, 선미님 살짝 웃고 에이 이랬습니다 아니죠, 선미님 진짜 좀 예쁘시잖아요 솔직히 알면서, 진짜 본인 알면서 솔직히 진짜 알면서 왜지, 쌤? 일부러 인정한대요 색연필 위에 마크는 무습니까? 팝업 카스텔 색연필을 쓰고 그 위에 마크도 묻어요? 아뇨, 안 묻어요 네,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에 써야 돼요 You always have to use the colored pencils in the end because you cannot apply the coping marker over colored pencils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이재선 좋아요. 이거는 dul자의 주예요. 흰 점 찍기 위해서 이건 것같이 그림이잖아. 기본적으로 제가amus images을 그래요. 얘는 드리 players 붙여서 총 필요로 넣어서 간단하게 부분 실행이 어떤걸로. 언니가 너무 좋다. VR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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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y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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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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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tollą. 사이버펑크 주인공 같대요. 사이버펑크. 안녕 정배씨. 보인도 열심히 그림 그리던데. 보인도 라이브 한번 할까요? 어? 좋다. 저는 고양이 생기면 라이브 할거에요. 대표님 그거 한번 얘기해. 제가 이번에 한 원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떤지. 그 프로젝트는 그림. 그림에 대해서. 제광이 현진을 보셨는데. 마카로만 한 건데.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제광이 현진을 마카로 그린 거라고? 네. 그 마카로만 그린 거라고? 와우. 억지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카로그랬는데. 어떤 마카로그랬는데. 어떤 마카로그랬는데. 어떤 마카로그랬는데. 어떤 마카로그랬는데. 어떤 마카로그랬어요? 어떤 마카로그랬는데. 왜 김정기는 그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진은 재광의 작품을 끝냈습니다. 최근에 재광의 작품을 끝냈습니다. 지금의 작품은 지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을 확보하지 않도록. 또한 재광의 작품을 확보하지 않도록. 하지만. 마카로그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진은 왜 정기의 작품을 만들지 않도록. 재광의 작품을 만들고. 1. KUIKAEI 나만이 앞에서 정기의 작품을 만들고. 아, 맏카위이 대상에 무엇인가요? 다른 작품을 가지고 있는 마카로그랬하고. 그리고 마카로그랬지만. 다른 작가가 이렇게 같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작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른 또 생각나는 작가, 다른 작가? 특히 말씀드리면은 마카만에 사용하는 작가들은 주로 작은 아기자기한 스타일의 작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스케일 있는 작업을 코핑마카로 하는 작가는 거의 1위에서, 그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쵸? 또 작업하는 방식이 조금 오버스럽다, 그쵸? 우리가 만든 용도 이상으로 좀 쓰게 된다. 이제 또 하나, 좋아하는 색깔을 같이 갈게. 저의 lady was explaining that Jaegang in South Korea is kind of the only person who can actually work in comics, who work in big illustrations with coping markers. Because other artists that reside in South Korea and works with coping markers are normally the artist who does small, cute drawings. So that is why coping markers Korea would like to continue collaborate and work with Jaegang Park. And where can we find more of Jaegwang-shi's projects to have a professional website he has? So there are glasses on with Jaegwang-last? 네, Jagwang da. I think it's My Jacang 묘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사시면은 한 세트로 사시면 안됩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서 이제 본인이 쓸 색들을 본인이 직접 고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세트로는 그냥 무작위로 좀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별로 잘 안 쓰는 색깔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관계자로서 말하면은 우선은 저희가 뭐 72세 A, B, C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뭐 36세 또 A, B, C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베이직한 거는 A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A. A를 사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 관계자분이요. 그게 이제 조금 안 팔리는 색들도 몇 개 끼얹니다. 저거 빵이에요. 탈룰라래요. 우리 옛날에 수채화 물감 사면 흰색, 검은색 안 썼거든요. 그거는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자분이 있어서 말하는데 제가 쓰는 버전으로 세트 만들어주세요. 꼽히기 삼성 수성이 좋다 이 말이야. 아니요. 물론 댓글에 그렇게 적혀서. 내가 자주 쓰는 색깔 만들면 되지.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거 보고.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이런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장단점이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마크 이름은 코빅마크를 최고 많이 쓰잖아요. 프로 아티스트들이. 근데도 이렇게 뭔가를 통보 또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될 잘 팔릴 것 같은데. 맞아요. 오 좋네요. 코픽 박재광 픽 세트. 응. 이럴 때 살짝 김정기 버전으로 할게요. 제가 왜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요. 네. 좋네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라인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네. 효과적이에요. 깔끔하게. 그cia지는 더 효과적이 있고, 제가 확률하는 게 쉽죠. 그리고 우선 그렇게 자 conduit는 더 쉽게 단계가 훨씬 빠르게 일 seriously 그리고 먼저 시작하게 만들어진답니다. 저는요. 재광작가가 두 번째 이야기있어서 라이브를 했는데 네, 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제가 helps that you guys enjoyed this. 뭐, 시간 이 정도면 되겠죠? 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코픽 워드 일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출품해도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코픽 워드라고, 전세계의 코픽 홈드를 위한 공모전이라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오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모전 모집을 받죠. 근데 이제 연령과 나이, 국적, 아무 상관없이, 코픽 제품만 사용했으면, 이거 수채화에다가 코픽을 얹었어요. 약간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코픽 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출품을 이제 받아요. 그게 이제 오늘이 디테일 20일. 그래서 10일에 오픈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 코픽 워드라고 이제 검색해 보고 나오겠네요. 전세계인 제품입니까? 네. 근데 그 코픽 마크 아닌 다른 마크는 눈에도 표 안 나오죠? 아, 그냥 안 돼요. 네, 안 된답니다. 정직해야지. 네, 이 느낌도 한번 공부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코픽 워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엄청 많이, 그 1등 하면은 이거 전세상 다 준대요. 300만원이요. 300만원? 300만원. 1등은 300만원. 아, 3천 달러. 왜? 그리고 상 여러가지 많이 주더라고요. 72세계에서 부터. 저 사실 이거 했었거든요. 이거 맨 첫 번째 이거 냈었거든요. 이게 본성까지 가고.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고요. 오케이. 솔직히 삐졌고요. 여러분 실제로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보다는 실제 그림이 더 순명하고 채도가 높습니다. 영상에서 채도가 좀 떨어진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떨어졌으니깐요. 좋습니다. 삐졌어요. 근데 그 전세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3천 점 되잖아요. 작년에 4천여 점. 4천 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코픽으로. 작년에 한국인 시장자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여단옥. 저 담배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이거 코픽으로. 선생님 자리에, 선생님한테 제가 드린 건데. And Jaegwang don't smoke, but this is the artwork that he, uh, he sold for this brand of cigarettes in South Korea. And so it's Jaegwang who drew this. 코픽 마카로 그린 거예요. 코픽 마카로. 오, 제품. 저는 비흡연자인데 흡연하라고. Jaegwang doesn't smoke, but apparently the company was willing, willing Jaegwang to smoke. Willing Jaegwang to smoke, sorry. 하하하하. 네. 담배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한정차는. Smoking is bad for you. And this was a limited edition. 그러나 나에게는 좋습니다. But Jaegwang gave it to Hyunjin. 이거 이제 없을까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라이브를 마칠까요? 네. 종종 좀 오늘은 뭐 이렇게 코픽 위주로 좀 했는데 저번처럼 좀 막 드로잉하면서 또 계속 하고 싶어요. 라이브 드로잉. 네. 오게끔. So it's going to be it for today, the live streaming shows. And she would like to continuously meet up with you guys, not only using 코픽 마카로, but with other materials, too. 또 배웠습니다. See you again. So thank you for watching.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please, if you guys are in any way interested in the 코픽 Marker Contest, the 코픽 Award, please check it out online. Thank you, everyone. 고생하겠습니다. And then we will see you guys again this Thursday through YouTube in Lotte Museum of Art again. Until next time, everyone. And everyone, 현진 쉐이브, 현진 쉐이브. Envyさん is a firework for it to get caught up with his children in Lotte Museum of Art again. Okay, thank you. 이젠에 핸에 핸은 사진을 따라서 화나시나요? 끝. 지금 하나에 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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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아이었습니다. And then we will read it.